옛날 어느 집에 외로운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다. 일찍 남편을 여인 터라 항상 밤마다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했다. 문득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귀신과 친해지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무서운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다. 귀신아 귀신아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보자. 과부와 사랑을 나누었다. 뜻밖의 당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나이의 정이라 과부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보자기에 잘 싸서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라고만 하면 언제나 여자를 만족시켜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이웃마을에 볼일이 있어 집을 비우게 되었다. 그래서 옆집사는 또 다른 과부에게 자기 집을 부탁하고 갔다. 옆집에서 온 여자 항상 그 여자가 싱글벙글하는 것이 궁금했던 터라 흔쾌히 승낙하고 그 집을 봐주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서랍 속에 보자기로 잘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생겨서 옆집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했더니 똑같은 일을 당했다. 너무도 기분 좋은 이 여자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래의 주인은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았고 옆집 과부를 찾아갔다. 옆집 과부는 척반하장 자네는 많이 했으니 이젠 나한테 물려주지 그래. 원래의 주인이 안 돼. 그럴 순 없어 주인은 나야. 옆집 과부 그럼 우리 원님한테 가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지. 그래 좋아. 드디어 원님에게 그것을 가져다 바치면서 판결을 요청했다. 그 물건을 본 원님 너무도 기가 막혀서 하하 그래 이걸 갖고 싸웠단 말이냐. 그런데 참 요상하게 생겼구나.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순간 건장한 청년으로 변해 원님의 부인과 정을 통하였다. 너무도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 그래서 원님 여봐라. 나는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 관찰사께 가서 판결을 부탁해라 하고. 일단락 지었다. 이번엔 관찰사가 보고 너무도 어이없어서. 예끼. 이런 요상한 물건을 갖고 싸운단 말이냐. 그런데 참 묘하게도 생겼구나.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순간 역시 관찰사 부인도 같은 일을 당하고 말았다. 너무도 황당하고 부끄러운 관찰사. 이런 요상한 물건은 마땅히 없어져야 하느니라. 하고는 불에 태워버릴 것을 명했다. 그때부터 조선시대 과부의 자위기구 이름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라고. 전에 내려왔다.